직업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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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황멘토 김대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직업상담학에 이어서요. 직업심리학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직업심리학을 저하고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직업상담학에서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직업심리학에서 또 심리학을 공부하네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두 번 공부하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 직업심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상담학에서는요. 두 번째 챕터인 직업상담 이론의 접근방법 그리고 실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요. 직업상담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심리학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것들이 폭넓은 이해를 다루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직업심리학에서 다뤄지는 심리학은요. 인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앞에 심리학하고 상담학의 심리학과 직업심리학의 심리학을 좀 혼연하면서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제 저 환멘토를 만났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 잘라서 구조화시켜서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공부 두 번 하는 느낌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업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 직업발달이론을 공부하시는데요. 직업발달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간의 발달과정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성하면 제가 상담학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흥미. 두 번째 성격, 그 다음에 적성,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을 왜 형성됐고 어떻게 형성됐고 그러한 특성들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직업심리상태, 직업선택에 대한 이유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직업심리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직업심리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특성들이 만들어진데 그 특성들이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검사를 할 텐데요. 자, 이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많은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워크넷에서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직업상담사들은 공공에서 일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개발, 그리고 심리검사의 실시, 심리검사의 해석, 그렇죠. 실시한 다음에 해석해주고 그리고 설명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직무 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직업상담사들은 취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구직자가 어떠한 직무를 하게 되는지 그런 직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을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삶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경로에서 우리가 커리어 패스를 잘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초년기서부터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 어떠한 식으로 자기의 직업 생활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경력 개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 보시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의 종류, 스트레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조언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의 조언이라는 것은 우리 업무 당사자가 그 업무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다섯 가지 챕터를 공부하고요. 이 챕터를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 그리고 업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레스 관리까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에 대한 우리 이 과목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업 상담사 이 시험은요. 필기에서는 20문항 그러니까 각 과목당 20문항씩 보기 때문에 직업 심리학도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점을 꼭 맞추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합격하시려면 그리고 과락은 조심하셨는데 과락은 8문제 이하로 맞추시게 되면 과락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도 고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2차 실기 2차 실무시험을 보시게 되면 상담학하고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 때는 그냥 공부를 하시지만 실기로 가셨을 때는 상담학하고 심리학이 6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었을 때 60점을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담학하고 심리학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되 심도 있게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되 저 환멘토를 믿고 이해하시고 폭넓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앞으로 직업 심리학 즐겁게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본 강의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